조선궁주로 생모가 누군지 알려지지 않은 숙신옹주를 비롯한 성종의 10명의 옹주들 성종은 조선의 왕들 중에서 가장 많은 후손을 본 임금으로도 유명의 후궁들로부터 얻은 옹주들만 14명에 달하는데 자세히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10명의 옹주들을 소개합니다. 명빈 김씨 소생인 경숙옹주와 회정옹주 경숙옹주는 성종과 명빈 김씨의 딸인데 남편은 야천이 민자방이며 수라의 아들 민이어를 두었습니다. 그녀의 후손들은 왕의 비빈이 된 바 증손녀는 선조의 후궁 정빈민씨이고 고손녀는 광해군의 후궁 패수빈호씨 육대손은 숙종의 일계비 인연왕후 민씨입니다. 아들 민이얼의 아들인 민사준이 정민민씨의 아버지이며 딸 민영양의 아들 허경이 패수빈호씨의 아버지 민영양의 딸 허순영의 딸 이씨의 아들 민유중이 인연왕후 민씨의 아버지입니다. 묘소는 경기도 부천시 작동 산 57-2에 있으며 경숙옹주 태시 및 비가 전해집니다. 삐정옹주는 성종과 후궁 명빈 김씨의 딸로 남은의 아들이자 귀인남씨의 남동생인 의천이 남서번에게 하가하는데 남서번은 경숙옹주의 부마인 남치원과 사촌간입니다. 슬아의 딸 남난양을 두었는데 남난양은 중종의 오남 영양군의 부인 경양군부인 안방양의 오빠인 판교 안함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규인 정씨 소생으로 연산군대 백천에 안치된 정해용주는 성종과 규인 정씨의 자식 이남 1녀 중 막내인데 성종 21년인 1490년에 태어났으며 중종 2년인 1507년에 향년 18세로 사망했습니다. 청평의 한기에게 하가를 했는데 한기는 본관이 청주이며 연산군대 영의정을 지낸 성준의 외증손이며 형조판서 한영윤의 아들입니다. 규인 정씨는 연산군 제2시절 폐비윤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아들 안양군과 봉안군에게 몽둥이로 맞고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정해용주도 연절을 피하지 못해 백천에 안치되었는데 이후 연산군 1기의 한기의 철하고 소개되고 있어 이때 직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대자동 산54-2번지의 정해용주와 한기의 묘가 있습니다. 규인 엄씨 소생인 공신홍주 공신홍주는 성종과 후궁 규인 엄씨의 딸로 성종 12인 1481년 4월 18일에 태어났고 명종 4년인 1549년 3월 15일에 향련 69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청령이 한경침에게 하가하는데 한경침은 한명의 손자로 성종에게는 사위인 동시에 처남의 아들 처조카이기도 합니다. 수개홍씨 소생인 해수공주 정순홍주 정수공주 해수공주는 성종과 수개홍씨의 자식들 칠남삼녀 중 첫째인데 성종 9년인 1478년 9월 6일에 태어났습니다. 고원이 신앙에게 하가를 했는데 신앙은 본관이 고령으로 신숙주의 증손이며 세종의 아들 의창군의 외손이기도 합니다. 신앙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어 시숙 신함의 친아들인 신수경을 양자로 들였으며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374-4번지에 고원이 신앙과 해수공주의 묘가 있습니다. 정순홍주는 성종과 수개홍씨의 자식들 칠남삼녀 중 9재로 성종 17년인 1486년 11월 17일에 태어났습니다. 봉성이 정원준에게 하가를 해서 수라의 아들 정흥을 주었으며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388번지에 묘소가 있는데 왕녀 봉란태실비가 전해집니다. 정수봉주는 성종 23년인 1492년에 태어나 선조 6년인 1573년 3월 22일에 사망했습니다. 부군은 영평이 윤섭이며 수라의 친자식이 없어 윤지함을 양자로 들였는데 경기도 시흥시 산현동 366번지에 묘소가 있습니다. 경순홍주는 성종 13년인 1482년에 출생했으며 위성이 남치원에게 하가를 하는데 남치원은 남경의 아들로 휘정홍주의 부군인 남서번과 사촌간입니다. 슬아의 일남 일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남기이며 작년은 세종의 12남인 밀성군의 증손인 덕평군 이양의 처입니다. 숙혜홍주는 성종의 8녀이자 서칠녀로 이름은 벽환이며 성종 17년인 1486년에 성종과 수경심씨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참봉조광세의 아들인 한천이 조무강과 혼인했는데 조무강은 태종의 8남인 근영군의 외구손자입니다. 조무강과의 사이에서 아들 조연손을 낳았고 중종 20년인 1525년 6월 23일 향년 40세로 사망했는데 조연손은 후사가 없어 조람을 양자로 입적했고 조람의 아들 조존성의 손녀가 인조의 개비인 장렬왕후가 되었습니다. 생모가 누군지 알려지지 않은 숙시농주 숙시농주는 1477년 혹은 1478년에 태어나 1487년 8월 22일 혹은 1489년 11월 8일에 향년 10에서 12세로 사망을 했는데 생모는 귀인 정씨 혹은 숙의 김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생모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려진 바 없지만 성종 14년인 1483년에 귀인 정씨와 숙의 김씨에게서 딸이 한 명씩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어 아마 두 후궁 중 한 명의 소생으로 보입니다. 요절에서 왕실족보 선원록에도 누락되었는데 특이하게도 사망기록이 두 번이나 적혀있는데 1489년에 조라였다는 기록 이후 더 이상 언급이 없어 1489년 사망기록은 5기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성종실록의 숙시농주의 사망에 대해 이제부터 하상 이하의 상제에 드는 것은 제사를 번거롭게 하지 말고 매수사를 시켜 공급하게 하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상은 8세에서 11세 사이에 사망한 것을 말해 숙시농주의 상제가 하상 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수농주가 9살에도 옹주 자코를 못 받은 것을 보면 자코를 받은 숙시농주는 당시 10세에서 11세 정도로 보입니다. 이 밖의 숙용권씨 소생인 경희옹주가 있으나 일체의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조선공주록은 생모가 누군지 알려지지 않은 숙시농주를 비롯한 성종의 10명의 옹주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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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